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리산을 가기 위해 가지고 섬진강 국도를 타고 쭉 드라이브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하동 읍내 쯤 지나치다 보니까 병원 건물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병원이 폐업을 하고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이 병원 원래 건물이죠 구관인데 여기는 98년 개원해 가지고 한참 번성기인 2007년에는 병상 개수가 180개가 넘었습니다 지역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규모가 큰 병원이고 군단이어도 요즘 가보면 이 정도 규모 병원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신관 구관 모두 유치권 행사 중이고 병원 내부는 전부 폐쇄되어 있습니다 병원 소유의 성압차 뿐 아니라 앰블런스 2대까지 해가지고 총 지금 5대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야 뭐 개인 파산 하면은 경매 나오고 하는데 앰블런스가 야 이게 유치권 설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또 경매로 넘어가겠죠 저도 이 세상 살면서 앰블런스 이렇게 유치권 붙어 있는 것은 또 처음 봅니다 요즘 시골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동도 인구는 이제 4만 조금 넘는데 이렇다 보니까 병원에 올 환자들이 줄어들고 병원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 고향 친구가 지멘스 의료기 CT MRI 같은 거 AS 하고 설치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던데 병원마다 이 CT MRI 이게 가격 차이가 엄청나답니다 등급이 한마디로 천차만별입니다 제일 싼 거는 뭐 CT 같은 경우에 4억짜리도 있고 그런 거는 의원급에서 쓰고 그 다음에 대학병원 이런 데는 거의 뭐 30억짜리 이런 걸 쓴답니다 그게 차이가 뭐냐면은 단청 촬영할 때 해상도가 비싼 게 엄청 좋았답니다 그래서 그 장비 AI가 그 사진을 직접 판독해가지고 야 여기 암이다 해가지고 그 촬영한 결과를 의사한테 레포팅을 쫙 해줍니다 결국에는 의사가 하는 일은 별로 없고 장비가 좋아야 그 병을 정확히 찾고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병원도 장비빨입니다 그래서 큰 병이 걸리면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야지 병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죠 시골지역에 인구가 이제 줄다 보니까 이런 병원들도 이제 문을 닫는 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급성 신근경색이나 맹장이 터졌다 이래가지고 응급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까지 가기에는 너무 멉니다 물론 병원이 문을 닫는 거는 뭐 당연히 환자가 줄었죠 인구가 주니까 환자가 줄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법원 회생 절차까지 이 병원도 들어갔는데 그 다음 문제는 또 의사도 못 구합니다 의사가 이 시골지역까지 오지도 않고 또 이 병원 자체가 상당히 경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 이 병원이 폐업을 할지 모른다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쪽으로 지원을 해서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병원도 회생 절차 들어가고 나서부터도 24시간 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 터지면서 병원에 오는 환자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병원 경영은 더 악화가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21년부터는 이 병원 전체가 휴업을 하게 됐고 따라서 응급실도 가동이 중단돼서 이렇게 폐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동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하동군에는 응급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1시간 넘게 걸리는 진주 쪽이나 광양 쪽으로 도시 쪽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죠 이 증상이 나타나고 아프고 그 다음에 앰뷸런스가 또 오고 또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응급 환자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제 시청자님 댓글 올려 주신 거 보면은 울진 쪽에 귀촌을 해서 이제 거기 사시던 분이 아저씨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거기 울진에는 종합병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경주까지 내려가는데 경주까지 가는데 벌써 1시간 반? 이렇게 시간이 흡이가 되다 보니까 바로 앰뷸런스에서 운명을 달리 하셨다는 또 그런 슬픈 또 사연도 있었습니다 시골 군단이 지역에 가보면은 병의원급 작은 그런 병원이 몇 개 있고 큰 병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기는 병원에 부속된 장례식장인데 여기는 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가보면은 요새 뭐 할머니들 80, 90 그렇게 되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할아버지들도 잘 안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마을에 가면은 할머니들 밖에 안 보입니다 옛날 병원 건물 이거는 철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지금 뒤쪽에다가 신축 병원을 지어놨는데 아마 이 구축 건물은 앞으로 이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요양병원이나 이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둔 것 같습니다 병원이 이제 폐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약국도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도 병원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 약국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사가 잘 됐을 겁니다 여기 구강 건물에도 지금 폐쇄가 돼 있고 유치권이 설정이 돼 있네요 그래서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 안내문을 훼손하면은 형사첩을 받습니다 이렇게 경고가 돼 있습니다 2000년대 밀레니엄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하동군 인구가 6만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인구가 감소하고 마침내 4만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지방 교부세도 축소가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골 지방 재정도 더 나빠졌고 또 인구가 줄다 보니까 우리 생활 편의시설 병원, 마트, 영화관, 주유소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병원의 의사들하고 직원들만 해도 한 100명 정도가 됐답니다 뭐 저희 친척이나 제 아는 사람 중에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병원 의료인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병원에 와 가지고 입원했는데 주사 주면은 아프다고 막 욕설을 하고 막 인연저년 막 이런 소리를 간호사들한테 한답니다 그런 고약한 영감쟁이들도 있고 또 여기서 뭐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막 그 간호사를 몸종부리덮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다니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갑질하는 사람들 보면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입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병원 와 가지고 그 고생하는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한테 완전히 갑질하고 다니죠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병원이 이제 폐업하고 결국에 이제 이 지역에서는 이제 긴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지자체들이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이제 폐업하자마자 난리가 난 거죠 야 우리 지역의 이제 응급체계가 붕괴됐다 이라는데 참 웃깁니다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지역 축제할 때 헛돈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 헛돈 가지고 이 병원 지원해 줬으면은 최소한 제 생각에 응급실이라도 가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헛짓거리 하다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지자체들이 부랴부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민간병원을 여기에 유치를 하자 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서 응급 서비스를 받게 하자 이러는데 어느 민간병원에서 이렇게 4만 도시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에 들어와서 병원 투자를 한단 말입니까 꼭 여기 하동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시골지역에 의료 서비스가 지금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지역은 건보단가를 인상해서 건보공단에서 좀 지원해 주는 금액을 늘리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병원 이야기는 그만하고 오늘 영상은 힐링영상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